엽지 못바랍니다. 디젤 붐의 붐은 파워. 첫 무대는요 붐의 무대. 엽지 못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방송 생방송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과 동시에 남자의 인사, 공식 인사, 묵직한 인사 드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분 한번 잘 모실게요. 오늘은 특별히 두 번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낳아주신 곳이죠. 붐디를 낳아주신 곳. 러브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붐을 또 키워주신 곳. 파워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만날 수가 있네요. 우리 두 부모님이에요. 붐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함께합니다. 러브 FM 파워 FM 오늘 통합으로 SBS 라디오 본계 편을 맞아서 붐붐 파워가 오늘부터 파워 FM과 러브 FM 줄어서 러브 파워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두 채널에서 같은 방송이 동시에 나가는 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붐문 파워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자도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세원 씨 완전 대박. 두 군데에서 나온 거 처음 봐요. 축하드려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축하드립니다. 링컨 저기 앞으로는 재미도 두 배 그렇죠. 흥도 두 배 에너지도 두 배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러우 쪽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5892님. 부모 오랜만이에요. 축하합니다. 라고 띄어쓰기 정확히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기자님. 이름이 기자님이에요. 질문. 동시에 둘 다 출척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군데 출척을 해도 저희가 이제 SBS 디지털 시스템, 체승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문자를 양쪽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괜찮은데 붐디 눈이 많이 돌아가네요. 양쪽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